안녕하세요 헬레나 위드주의의 헤어 디자이너 기원팀장입니다. 오늘은 한 해가 지나면서 나이는 한 살 더 들었지만 얼굴은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헤어 스타일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로 동안을 연출하는 포인트는 얼굴형을 각지지 않게 계란형의 동그란 느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타일로는 똥머리라 불리는 높은 번 헤어와 앞머리를 둥글게 코트하는 뱀 스타일 그리고 층없는 A라인의 단발 스타일링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들의 공통점은 바로 계란형의 얼굴로 보일 수 있도록 본인의 얼굴에 맞게 스타일링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라인의 헤어를 빼고 뒷머리를 묶습니다. 남아있는 잔머리를 얼굴 라인의 앞쪽으로 당겨 뒤로 말아줍니다. 웨이브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뒷머리와 연결해줍니다. 얼굴형을 동그랗게 보이도록 모양을 생각하며 핀을 꽂아주고 스프레이를 뿌려 고정합니다. 페이스라인 쪽의 잔머리를 빼주고 가장 얇은 아이롱으로 자연스러운 잔머리처럼 연출해줍니다. 포니테일된 머리의 볼륨감을 위해 세 파트로 나누어 백홈을 넣어줍니다. 머리를 조금 빼 끈을 가리듯 돌려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한 헤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한 헤어가 완성되었습니다. legraph 헤러 헤러 헤러